아침에 눈을 뜨면 그거는 내가 필요한 곳을 잘 얻고 있나 하는 생각도 아닌 고리고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주지?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배우자를 위해 5분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안락하는 가정을 위해서 평생 행복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분, 애기 얼른 나와주시면 되겠다 잘 살아, 행복해 너처럼 엄마 살아가 안녕 오늘 축하합니다 고고 싶어요 주민아, 행복해 나이! 나이! 누나 보기 좋아 너 사랑해 나이! 나이! 젠장하니 나이! 릴댄스 새해 우리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